한 주간의 키워드로 뉴스를 듣는다.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키워드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저희 라디오 제주시대와 제주투데이가 함께하고요. 저희가 오늘 같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내일 제주투데이에서 유튜브로도 또 실리고요. 또 기사 전문도 실어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한다고 안경 샀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습니까? 안 끼던 버릇을 하다 보니까 어디론가 또 사라져서 보이질 않네요. 연출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갈 때까지 간 영리병원입니다. 오늘 영리병원 대법원 상고한다는 얘기도 지금 나왔었는데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도민 공로나 결과를 무릅쓰고 개설허가를 내줬죠. 그러면서 또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렇게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던 녹지국제병원,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여부가 결정될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네, 소송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두 건입니다. 먼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취소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항상 어려워요. 그것 좀 풀어 설명해 주시면요. 게다가 취소, 취소 그렇게 두 번씩 막 들어가고 있어가지고요. 먼저 말씀드린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조건, 즉 내국인 진료제한을 조건으로 단 걸 취소해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아, 외국인만 하게 한 거를? 네. 그런데 이 소송 이전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게 법적으로 정당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금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약속한 시일 안에 녹지국제병원 측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개설허가를 취소한 건데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 진료제한 조건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제주도에서 공론조사까지 실시를 했었잖아요. 영리병원을 개설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공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좀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공론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당시에 외국인의 한정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고 녹지국제병원 측이 이 부분을 반발해서 아니다. 내국인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것이 개설허가 조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소송들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한 건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항소심에서 제주도 폐소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판결 의미인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이거 취소해달라는 취소의 소송은 이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폐소하면 그러니까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소송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고 1심에서는 이겼었는데 제주도가.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는 지금 폐소를 했고 제주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원희룡 전 지사 이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자평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참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송 앞으로의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내국인 진료까지 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도는 향후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서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 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단체가 있는데요.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측에 따르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제주도 행정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진 변호인들로부터 공동변호인단을 꾸리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운동본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자 제주도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왜냐하면 이걸 막기 위한 의지가 강한 변호인들로 변호인단을 꾸려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꾸리자는 시민사회와 따로 걷겠다. 알아서 하겠다. 사실상 그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민사회와 공동변호인단을 꾸리게 되면 그 의미 상당히 남다르거든요. 취지와 다르게 현실적인 부분을 보면 도정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나는 부분이 없는데요. 하지만 이 영리병원 개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행정과 시민사회가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텐데 제주도가 이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주도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신경 쓰지 마.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아마 그런 모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될 경우에 생각이 엇박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현실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거나 지금 2심에서는 제주도가 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적극 반대해온 시민들 그리고 영리병원 개설로 공공의료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까 걱정하는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속이 마냥 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시민단체들 인터뷰를 해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라고 당혹해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나요? 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서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당연히 그 정당한 사유가 소송의 쟁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고 이 조건을 따르면 경제성이 없어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2심에서는 그게 인정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게 인정되었던 겁니다. 제주도는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과 개설 허가 취소 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부분 또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앞길도 많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 크게 들리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리고 녹지그룹 등과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녹지병원이 두 개의 소송을 다 이기게 되면 제주도 내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그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영리병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리병원 설립 법적 근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위성공 국회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내용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조항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조항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조항 그리고 외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특례조항 등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제주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담은 그런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영리병원 자체 개선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법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코로나19 시국을 만나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환영하는 이 개정안이 발의된 데 환영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있는 서귀포시가 지역구다 보니 위성군 의원은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위성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조항을 폐지하고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전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 정말 매우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녹지국제병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소송이 두 건이 걸려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됐었던 기회가 있었다는데 그걸 이용을 안 했다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그 문제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는데요. 녹지국제병원 측이 원희룡 도정에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병원 개설을 못하니까 병원을 매입하거나 매입할 다른 3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때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했었던 건지. 왜냐하면 소송 걸 거는 눈에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라고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못 보는 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부이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사자의 원희룡 지사는 대선 경선을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한 상황이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끌어갈 분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시민위의 도의원입니다. 시민위의 도의원. 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네. 오늘 통과된 비자림로 공사 재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을 배제해야 한다. 그런 뉘앙스를 담아서 반민주적이다. 그런 논란이 일었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 많은 비판 받았는데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자림로 재계 요구 그 자체보다 공공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또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내용보다도 물론 바뀌어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초안에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들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비자림로 공사 재계를 촉구하는 부분까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요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비자림로 공사 재계를 촉구한다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을 압박하는 그런 좀 다소 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 누구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적 관점에서 볼 때는 황당하시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그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분을 망각한 채 수치스러운 역사와 쌓았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요. 이번 결의안으로 인해서 제주도의원들이 시민들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타이틀을 그렇게 잡으셨군요. 잘못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가 환경문제들을 찾아서 시간들이고 발품팔아서 환경문제들을 찾아내고 또 알린 시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초안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까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도 잘못돼 있었던 것이 네. 맞습니다. 다른 데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관련해서 문제를 찾아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가 그러면서 전면 중단된 부분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중단의 책임이 시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환경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강행한 행정당국에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알리는 것. 이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도의원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찾아도 알려진 거고요.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없나 살피면서 사회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해낸 건데요. 제주도 환경, 세계 환경수돈이 뭐니 하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바꿔보고자 하는 시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도의원의 수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문제점은 팩트로 들어간 건 맞는데 그것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이냐 아니냐라는 인식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반대는 시민이 있지만 또 지역주민들 중에서는 이걸 또 원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해야 될 도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일을 벌였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이 선출된 정치인들만의 것이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보면 제주 정치인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데요. 비자림로공사와 관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 생물들이 없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진짜 그런 거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쉽게 찾아냈거든요. 차비드리고 시간드리면서요.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그와 같은 시민들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냥 부정적인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내고 알리는 것. 이것 역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의안이 나왔고 서명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있었는데 품아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네. 도의원이 어떤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할 때에 동료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 찾아가서 서명해 주세요 하면 그 내용을 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해 주고 또 전에 내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명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서명을 해 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 나왔습니다. 상구상조인가요? 네. 그런데 이런 품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의회에서 좀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네네. 이런 부분을 보면 도의원들이 제주도에 사는 다른 시민들보다 좀 더 정치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교육위원 전원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말만 교육위원이지 제주의 모든 현안에 제주 말대로 그냥 권염을 하고 있습니다. 권염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의원들이 사실 교육과 관련된 부분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부분까지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데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판단들을 한다는 얘기들도 많았고 가끔 보면 투표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원이 다 찬성표를 던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권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기권이었나요? 아니면 불참여였나요? 아무튼 참여하신 모든 교육의원들은 찬성을 던지신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